.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? 여기 한번 봐요, 어? 그럼 접답 안 거잖아요, 지금. 내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.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, 영어.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? 서울대학교 문서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? 아들아, 니가 자랑스럽다.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. 실전은 기세야.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. 제가 사람 하나 하고 떠올라왔는데. 너무 궁금하네요. 어떤 분이실까요? 아,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.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셨네.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, 어머니?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? 아버지. 계획이 뭐예요? 아침에 열고, 저와 함께 열어보는 이사톡이었습니다.